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제작 최고 앱 키네마스터에서 이번에 메뉴가 몇 가지 바뀐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특별히 캡처 메뉴에 대한 추가된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서 최하단의 만들기가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라야만 만들기 선택된 상태라면 이와 같은 화면이 만들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키네마스터의 캡처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캡처 제목을 프로젝트 제목을 캡처라고 이렇게 메워 보겠습니다. 캡처 그리고 그렇게 캡처를 넣고 화면 비율은 16대 9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고급은 특별히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만들기를 터치해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가 뜹니다. 저는 여기에서 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파워디렉터 라는 폴드에서 영상을 하나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X 를 눌러서 닫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이콘을 길게 눌러서 타임라인의 맨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면 여같이 3개의 옵션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운데 있는 타임라인 맨 앞으로 터치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에서 캡처 아이콘은 캡처 메뉴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캡처 메뉴입니다. 이 캡처 메뉴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캡처 메뉴를 터치하면 터치하기 전에 캡처할 내용이 보이는 화면으로 플레이 헤드를 둡니다. 플레이 헤드 위에서 아래로 짝대기 쭉 있죠. 빨간색입니까? 이것을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시키면 자기가 원하는 화면의 플레이 헤드를 둡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고 캡처를 해 보겠습니다. 캡처 할 때는 타임라인이 아무것도 선택을 하면 안됩니다.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캡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메뉴가 옵션이 1, 2, 3, 4, 4개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3개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캡처 주장 이것은 캡처 주장을 터치하면 별도로 플레이 헤드가 선택한 이 부분의 화면이 갤러리에 저장이 되죠. 그러면 캡처 주장을 터치하면 해 보겠습니다. 캡처 주장을 터치하면 이렇게 로딩을 하면서 캡처하면 파일 이름이 잠시 보이면서 갤러리에 이 사진이 이 부분의 사진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때 썸네일로 사용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캡처 아이콘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캡처 후 크립으로 저장했죠. 캡처 크립으로 추가 이것을 터치하면요. 캡처 하고서 타임라인의 메인 레이어 있죠. 메인 레이어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캡처 크립을 터치해 보겠어요. 캡처 크립으로 추가 이것을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요. 자 이 생성이 되면서 여기 보세요. 제일 앞에 캡처 제장 여기는 이와 같이 제일 앞쪽에 이렇게 생깁니다. 앞쪽 혹은 뒤쪽에 생겨요. 우리가 플레이 헤드에서 정한 그 위치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생겨요. 이와 같이 사진이 생겼어요. 이게 아까 이 동영상이잖아요. 이 동영상에서 이 앞에 사진이 이와 같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건 일단 삭제를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부분에서 캡처 아이콘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를 하면은 자 여기에서 캡처 후 레이어로 저장했죠. 캡처 후 레이어로 저장 레이어로 추가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하면요. 사진이 생성되면서 타임라인에서 여기 보세요. 타임라인에서 여기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 레이어에 이 사진이 이와 같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다 보시면은 이와 같은 사진이 여기에 추가가 되었죠. 이런 경우에는 원래 메인 레이어에는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것을 덮어서 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써서 여러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삭제하고 고담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제하려면은 왼쪽에 쓰레기통 터치하면은 이것이 삭제되죠. 아래에 있는 이것이 삭제됩니다. 휴지통 터치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오늘의 메인 설명의 핵심인 캡처로 가서 캡처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캡처 후 썸네일로 추가하는 이 메뉴가 새로 생겼어요. 캡처 후 썸네일로 추가 이것을 처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캡처해서 그것을 썸네일로 추가하면은 유튜브에 올릴 때 썸네일로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냐를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캡처 썸네일로 추가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를 툭 하면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캡처 이미지가 썸네일로 추가되었다고 뜨면서 여기에 아까 그것이 제일 앞에 이렇게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타임라인에 보세요. 타임라인의 플레이 타임라인의 플레이가 시작점은 여기서 여기 보세요. 제일 앞에 여기 갖다 놓으니까 시작점이 0000이죠. 이 앞에서부터 시작되는게 아니에요. 이 썸네일로 추가를 했으니까 이게 썸네일로 이렇게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더 이상 안가요. 이걸 터치해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캡처 썸네일로 추가 이렇게 나와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캡처 썸네일로 추가란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유튜브에 썸네일로 추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자 여기서 여기서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나가 보겠어요. 빠져나가서 뒤로 가기 해서 빠져나가 보겠어요. 툭 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면 키넬 마스터의 초기 화면으로 봅니다. 초기 화면에서 조금 전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작업한 프로젝트 이거잖아요. 여기서 캡처라고 아까 프로젝트 이름을 넣었죠. 이 썸네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프로젝트의 제일 앞에 이와 같이 보이는 이런 것이 프로젝트의 썸네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프로젝트 썸네일로 아까 그것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지면 여기 제일 초기 화면에 왔을 때 이 썸네일 화면을 보고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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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하는 그것은 썸네일로 추가하는 프로젝트의 썸네일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의 썸네일을 말합니다. 프로젝트의 썸네일을 정할 때 쓰는 것입니다. 자 이상 키너마스터의 새로 바뀐 캡처 캡처 메뉴의 네 가지 메뉴 중 썸네일로 추가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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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